안녕하세요. 미친이예입니다. 한국에서 펄튠쿠키는 흠한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흔해요. 특히 중국 식당에서요. 저는 펄튠쿠키 너무 좋아해서 직접 만들 거예요. 중국 식당에 안 가도 돼요.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. 펄튠쿠키 만들기 키트 세트 너무 쉬워요. 너무 쉬워요. 신기하다. 버터,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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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카루 냄새. 얼른 아마 셋으로 똑같이 두 달아 해줘요 다 찢었어 어떻게 하든지 이제 알게 됐어요. 도전! 오 훨씬 낫다 잘 나온 집안 자아 실패했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1.2.2.2.1.2.2.1.1.1.1.1.1.2 Oh. My. Gosh. Uh. Oh. Oops. 아멘 피피푸푸 오케이 오 마이갓 이건 빵 오 마이갓 오 이건 빵 이건 빵 넌 넌 아 아 아 아 이거 너무 빵 으윽 으윽 왓 쿠키 오케이 헬로 왓 왓 왓 왓 왓 왓 왓 왓 왓 천 네 너무 검찰이 운동 뜨거움 뜨거움 추워 그렇게 초콜릿 있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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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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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지난 average,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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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 준수는 그리고 아주 서버할 것입니다. 음... 맛있어. 들었어요? 그 소리? 맛있어. 아니요! 오! 스프링클. 음! 종이 먹었다. 어쩔 수 없어. 음! This is the best. 저는 아니에요. 하지만 이 제품 아주 좋았어요. 재밌었어요. 할수록 더 쉬워져요. 진짜.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뵈요. 바이!